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지도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했다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했다가 말씀을 전해지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구전되던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문서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고 또 좋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들은 말씀에 모아놓은 문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AD 90년에 얍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이고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다 감동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가 안 맞는가 건전한가 건강한가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 받았던 말씀을 공동체 모임에서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66권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 전문서적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제시한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을 벗어나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입이고 다 이단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오직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방법 외에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위치했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성숙시켜 주시고 무능력 같던 사람들을 능력 있는 모습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지혜, 구원에 대한 방법, 믿음의 대상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이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 다음 단계 성경이 유익을 주는 책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고 또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고요 또 가까이 하지 않고요 또 투자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무엇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 붙들고 세상적인 것 붙들고 그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어떠한 미래의 소망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며 살 때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익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다 말씀을 기반으로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변화를 얻을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국어로 번역이 안 되면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전에는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글을 알고 쓰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글을 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낭독을 해줘야 됐습니다 낭독을 해줘요 듣는 건 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분에 따라 또 성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글자를 모르니까 읽고 싶어도 모든 것이 많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알고 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치나 종교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공산치하에서 성경을 읽고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강성인 타종교에서도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태워버리고 읽고 소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태어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실은 신앙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소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고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삶에 많은 유익을 얻고 또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무관심하고 성경을 무시하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관심을 높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신앙과 삶에 많은 유익을 얻으시고 또한 긍정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잘 깨닫고 또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설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중집회에서 선포하고 알기 쉽게 해석해주고 실천하기 쉽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딜리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배달이라는 뜻이 있고 분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단어를 늘 기억하면서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분만하는 출산하는 그런 각고의 고통과 인내와 고난 속에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배달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대해주지 않고 준비는 했는데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 예배 유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자 또 설교자 찬양대회에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분만과 배달이라는 딜리버리라는 이거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잘 준비돼서 잘 배달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현장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공존합니다 설교자 또 여러분과 같은 회중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합쳐져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낼 때 거기서 성녀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함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정황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전달될 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성경이 그냥 책이라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설교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설교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중으로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기로 들어왔다가 한기로 나가지 않도록 믿음과 사모함과 경청함으로 꽉 붙으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꼭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다 마시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지 같은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입니다 고림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성찬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받아서 공중 모임 때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주님께 받아서 성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을 이제는 교회가 받아서 우리 공중 모임 때 행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떡이 쭉 또 잔이 쭉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보면서 저 떡, 저 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찢기 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잔을 받고 먹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나 선포된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보여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성찬을 보여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이 분병되고 잔이 분잔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가 또 귀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잔을 받고 떡을 받아서 먹고 또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을 보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또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또 오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성찬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오늘 성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여지는 말씀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앞으로 말씀 생활 충실히 하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을 거의 충실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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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